자 독극물 보리차 아마 남편이 마시는 보리차에 독극물을 탄 것 같은데 이 아내분이 왜 그랬을까 사연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이 인정한 혐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2007년에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둔 39살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10월 한 호스트바를 찾았다가 그곳에서 알게 된 남성 적객원입니다 적객원과 작년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했는데 관계가 지속이 된 겁니다 이 여성 적객원을 많이 사랑했는지 남성이 먹은 술값 수백만원도 대신 지불을 하고 한 달 동안 통화한 요금 내용이 한 20여만원 정도 한 달에 휴대전화 사용료가 20만원 넘게 나오는데 이 남성 전화기인데 그 전화비까지 다 내줬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 빠지다 보니 결혼을 생각을 하고 고급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애를 아주 강하게 한 모양인데 일단 아이도 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는데 이른바 바람이 난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죠 청혼을 하고 이제 남편도 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남편 명의로 가입한 2억 5천만원짜리 보험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해 계획을 준비를 합니다 법원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해보니 휴대폰과 인터넷에 이 여성이 많이 검색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검찰이 또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여성이 평소 컴퓨터에서 검색한 키워드들이 쭉 다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독극물, 메타놀 중독, 메타놀 사망 이런 말을 정말로 검색을 넣으면서 어떤 방법들인지 찾아봤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또 실제 실행에 옮겨서 수사나 나트륨, 심아저씨, 에타놀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정황을 포착을 한 겁니다 보리차에 독극물 넣었다는데 이런 거 다 검색해보니 그나마 좀 들키지 않고 할 방법을 찾았던 모양인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다 수사 기법에 걸리게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범행 방법은 이렇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이 보통 보리차를 시간대가 되면 찾는데 아주 좋아하는 이 보리차에 수사나 나트륨을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 아침 마시고 바로 맛이 이상하니까 바로 뱉었습니다 입 내에서는 지금 화상이 일어난 상태인데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여성은 이제 기소가 되어서 현재 2심 재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요 억울하다면서 아 이게 재판 잘못됐다 항소했다면서요 양심이 마비된 거죠 보니까 전 상황이 분명히 살인의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 수사나 나트륨까지 넣었는데도 지금 그 계속 부인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양심이 마비된 여성으로 밖에 볼 수 없네요 항소는 전혀 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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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